오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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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 깜짝아 자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요 설마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또 좋은 아이템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몸의 대화를 나눠줘야 돼 야 근데 왜 용병 니가 앞에 앞장서야지 왜 내가 내가 몸빵하고 자빠졌네 좋아 I can't carry anymore 아 이거 아마존 애매하게 지금 참 때문에 그런가 애매하네 템창 정리 좀 해야겠다 자 곧있으면 여러분들 안다리엘이 나옵니다 4층 자 안다리엘을 없애시어 집에 갔다오자 이제 여러분들 1탄 왕이 나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채널 고정하고 집중하셔야죠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보석들은 좀 넣어놓겠습니다 템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해독포션을 사야겠어 해독포션을 미리 먹고 이제 안다리랑 싸울때 그래야 더 빨리 해독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자 출발 고고고고고고 오 라지참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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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궁작작 궁작작 따라라라라라랏 아이C 치 야야야 화살 화살 왔다 와 화살이 없네 아 화살이 이렇게 없네 야 잘 잡는다 자 이렇게 좀 잔챙이들 자 이렇게 좀 잔챙이들 그렇지 오케이 야 얘 막타떠려가지고 아주 그냥 오 화살 오 안가도 되겠어요 이제 짠 아이 뭐야 이거 자 몸사리고 몸사리고 오케잇 오케잇 이건 찬 소린데 얘를 잡자 그렇지 참이 골드 어차피 안먹고 야 이거 뭐야 와 레벨업 하더니 와 아이스 와 얘 뭐야 얘 레벨 9인데 왜이렇게 나보다 쎄 보이지 참 짠 아이씨 으아 자 여기서 한번 열어주자 자 있던거를 팔겠습니다 디오더 웰컴주 디오더 웰컴주 자리 차지하니까 그냥 버리자 자 안다리엘 진실의 조각 울려라 남자 1호는 이렇게 설레임으로 기다린다 남자 1호 명장 표정이 좋지 않다 어 그분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저 앞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나오시나요 저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정도까지 갔는데 안나온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되나보네 자 선생님 나와주시죠 이제 자 선생님 나와주시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오실때가 됐는데 많이 부끄러우신가봐요 어디서 쏘 선생님 선생님 오 여기있다 아야야야잠까봐 아아 또 예독 버전 그렇죠 자 조심하고조심하고 몸사렴 몸사렴 어디왔어 어어 우리팀 죽였다 아아 둥글게 둥글게 자 뭐 이정도는 뭐 잡아줘야 그렇죠 잡았습니다 후Ł 아이 좋아요 0990님 어서오세여 오잇뭐야 라이트벨트 오앟 다이아몬드다 오케이 오 persona 자 잠깐만 ah 자아 와아아아 뿔즈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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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작작 궁작작 따라리라릿 따라리라릿 우와 이게 뭐야? 아 이게 아틱 아틱 세트가 다 모이면 이렇게 되나 보구나 콜드에 대한 저항력 아 이게 되게 말을 거네요 야 나 허접할때는 말도 안거는 NPC들이 말이야 안다리엘 잡았다고 그니까 성공하면 톡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이 자식들 신 많아 버려 공격등급을 적용시키면 더 좋은건가요?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껴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애매하네 방어 33 아 그럼 껴야겠다 아 애매하네 아 이게 바꿔도 이게 다 차있구나 됐어 자 온김에 켠김에 왕까지가 있다면 온김에 도박까지 흫 명장에 온김에 도박까지 하나 둘 쏘세요 아이씨 하나 둘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어이 좀 아이 뭐하자는거야 아이씨 자 온김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도 하고 자 동쪽으로 자 액트1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자 액트2 루트골레인에서 한 번 진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진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꿈 꿈꾸는 소녀님 어서오세요 얘한테서 뭐 사면 좀 좋은걸 주려나 그렇지 화살부터 다르네 이제 어 여기 도박하는 사람은 어디있을까 도박꾼을 만나봅시다 얜 뭐야 루트골레인 지하 하수도굴에서 라다헌트 소굴을 찾으십시오 아 조팡스님 어서오세요 도박하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 아 드로군란이었나 이건가 이건가 아니네 성이 조씨죠 이름이 팡세 조팡세님 아 끊기세요 유매나패스 유매나패스 아 여기는 뭐 없나 도박할 수 있는게 예일 것 같기도 한데 라이센덤 아 이거밖에 안팔어 야 좀 뭐 좀 매매 좀 해라 아 도매상 맞아? 와리브에게 가겠습니다 아니네 손님 어서오세요 밑으로 가자 지하 하수도굴에서 라다먼트 소굴 찾아라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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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툭툭툭 아야야야야 살살해 살살 두루이드 좋아요 두루이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죠 어허 하수구 2층 하면서 맵을 좀 알아놔야지 제가 다음주에 조만간 다른 PD님이랑 이제 디아블로2 합방을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알아놔야됩니다 야야야 뭐이래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 조심해 조심해 빨리 먹어 핸딘 햄딘 햄딘이 뭐예요 햄어 팔라딘 와 얘네 아초 너무 세다 2탄 됐다고 너무 세졌는데 햄딘 햄어 팔라딘 이건 말씀하신거예요 그렇지 she 아 맞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번개 라이트닝 어떤 데미지를 쓸 수 있는 버프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야 얘 너무 세다 진짜 인간적으로 좀 몸을 사려가면서 해야되요 오오오오 야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맞지 아 지금 알아서 좀 쓰는것도 있어서 너무 편하네요 하살이 나와야될 타이밍인데 아 밑으로 내려가보겠습니다 오우 아 피곤해 이거 진짜 악 오우야 악마의 게임이다 악마의 게임 오우 와 레벨업 절묘한순간에 하아 어서오세요 그렇지 아 웨이포인트 찍고 이 위에 그 사람 같은데? 잠깐만 어 이쯤 되면은 체력을 찍어야 되나? 민첩을 찍자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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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군 같은데? 오 고용이 있다 아 이쯤 되면은 고용 각인가요? 내거 애들 얘가 레벨이 9인데 이게 뭐가 다른거에요? 공격이랑 전투 뭐가 다른거지? 공격적이다 이런건가? 어 이제부터는 좀 앞에 몸빵해줄 애가 좀 필요하긴 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고매치 자 이게 잘 잘했고 고생했다 추억도 쪄 옛날의 게임 뭐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?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? 산민첩성보다 자 벗어 빨리 자 좀 잠깐 벗길게요 벗겼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꺼져 이제 꺼져 오케이 아 나 괜히 팔았다 멍청한 아 갑옷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괜히 팔아가지고 깊은 님 어서오세요 자 T를 눌러서 자 이제 14죠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멀티샷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공격력에 맞췄구요 지금 내가 보면은 화살 하나만 사고 뭐야 이거 어어 뭐야 뭐 오 뭐야 자 파란색 뭔가 나갔나 이거네 오늘 풀러스트 노방함 취럭 하면서 여름 퍼진건데 오호 아이템 두개 스컬만 있으면 돼 스컬 해골만 뜨면 됩니다 해골 아 해골이 많이 좀 뜨길 바라면서 지금 레벨 14죠? 다시 출발 라다몬테 소구를 찾으십시오 옛날에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친구의 형 엄친형이라고 해야되나요? 엄마 친구의 형님 친한 어머니 엄마 친구 형님 그 방에 가가지고 옛날에 놀러가서 디아블루를 했던 추억이 있는데 그때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라면 한 번쯤 했을 법한 대학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야 오우 야 얘 쎄다 와 얘 가빠졌네 와 얘 버티는거 봐라 야 무슨 김도면이 뭐야 UFC네 와 얘 봐라 엄청 좋네 야 니가 주인해라 진짜 아니 와 엄청 좋은데요? 니 친구 여깄다 컴퍼지트 컴퍼지트 보우 가자 밑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이쪽으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처들이 좀 무서운데요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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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 싸운다 야 이거 급이 다르네 급이 달라 자 급이 다른데 잠깐만 몸 살아가면서 몸 살아가면서 몸을 살아가면서 몸을 살아가면서 아 지금 무슨 사망보험 사대보험 다 드는줄 알아 어 산지 안되는거야 이거는 아 몸 사리자니까 그렇게 말은 안드네 아 이제 부터는 체력도 회복해주고 하네 가자 잠시만 어디지 어디갔지 어헴 고용하는게 어딨더라 얜가 소생을 시켜야되는데 다시 로그캠프 잠깐 가겠습니다 살리고나서 여기있다 여기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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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 창이랑 없구나 자 온 켠김에 왕까지 아니죠 온김에 도박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굿더씨유겐 아 뭔 갑자기 영어듣기평가를 벨트? 아 애매하네 여기 잠바 잠깐만 잠바 하나 주세요 여기 아이씨 이거 창이죠 창 맞겠지? 이거 한번 입어볼래? 오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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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옷 사줬으니까 니가 니가 커피 커피값